제가 보니까 오늘은 은서 형이 잘한 것 같은데요. 잘했어요. 아버지님이 연애를 해본 경험이 없어서요. 전혀 없으니까. 이거 써봤어요 이제. 수학 문제를 많이 풀어봤어요. 예, 은서야. 은서 형은 오늘 잘했어요. 잘했어요. 이민정! 믿음이 화이트! 믿음이 아빠래. 급하게 하지 말고 말 천천히 해야지 더 빨리 맞힐 수 있어요. 흥분하지 말네요. 흥분하지 말네요. 흥분하지 말네요. 시우 군이 첫 번에 뭐라고 불렀어요? 믿음이 아빠. 믿음이 아빠. 아 믿음이 아빠. 시우야, 나 예림이 아빠야. 믿음이 아빠 잘해주세요. 자 이리 와. 하나, 둘, 셋! 파이팅! 파이팅! 시작! 겨울에 이렇게 겨울 철수야. 어 앞글자와 뒤글자가 똑같은 거야. 뭐야 새인데 새 아유 목이 긴 동물이 뭐니? 기빈. 그렇지. 기러기. 그렇지. 뭐지? 뭐야. 잘 생각해봐. 몰라? 몰랐네. 통과 통과. 외상 외상. 외상 외상. 인 더 페이퍼 마운틴 리버 아메리카 슈이핑 슈이핑 슈이핑. 저 또. 오줌. 지도. 신중해서 제일 힘이 센. 제우스. 해가 캐슈. 민호야. 저 저 저 저 저 뭐야. 청바니. 이건 안 될 거야. 내가 이렇게 해줬으니까. 이거는 안 되다가 잘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. 안 되다가? 고진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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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되다가 살 때. 이건 쯽쯽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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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쯽구멍에 견딜 나있다. 민호야. 돼지나 소한테 이걸 주는 거야. 먹이를. 이걸 뭐라 그래? 개 아 그래. 사료. 그냥. 빨리 빨리. 이거는. 이거 우리 영화 봤잖아요. 죽음에 땡땡땡. 죽음에. 땡. 감기. 죽음에. 죽음에 병. 링 땡땡땡땡. 아빠 책 있잖아요. 링 땡땡땡땡. 링? 아빠가 맨날 먹는 그거. 죽음에 탈. 원숭이가 좋아하는 거. 원숭이가 좋아하는 거. 원숭이가 좋아하는 거. 원숭이가 좋아하는 거. 바나나. 죽음에 바나나. 죽음에 바나나. 죽음에 바나나가 어디 있어요. 맘 떨린다. 자 최유민. 화이팅. 잘해라. 유민아 우리 간만에 하린이처럼 딱 8개 맞춰서 공동 우승 한번 해보자. 오케이? 하나 둘 셋. 화이팅. 갑니다. 시작. 유민아 아빠 이거 공포증 있다고 그랬었지. 막 발에 문. 먼지. 오케이. 컷. 운동회를 어디에서 했어? 우리 학교? 체육관? 아니. 맨땅? 맨땅이 뭐지? 운동회를 운동장에서 했잖아. 운동장. 유민아 유빈이. 이게 쓰는 거 있잖아. 이 얘기. 깎는 거 뭐지? 양패깍. 그렇지. 오케이. 좋아 좋아. 귀가 안 들리는데 짐이 있어. 베트벤. 유민아. 동해물과 배. 애국가. 오케이. 좋아 좋아 좋아. 그 선녀. 아 선녀. 아 선녀. 네. 자꾸 말하는 이런 나쁜 습관. 습관을 뭐라고 그래? 또 다른 말로. 쓰레기를 뭐 하지 말라고 그러지? 버리지. 버릇 시작해. 버릇. 돌아가는 거. 바람 때문에 돌아가는 거. 바람 때문에 돌아가는 거. 바람 데뷔. 유민아 이거 여기에서. 발냄새. 오케이. 하나 남았어. 하나 남았어. 그게 뭐야? 아 그 섬인데. 무인도? 좋아. 우유. 아 유오드로 오케. 우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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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